와, 아직까지 살아있어. 와, 이 놈 질긴 놈이네. 여기 봐. 오늘 안에 먹긴 먹는 거야, 이거? 이거 아직도 살아있어. 어우, 징그러워, 씨. 아니, 형, 너 왜 들어와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. 안 죽는데? 와... 뭐 하는 거야? 뒷목을 청소 신경을 잇지. 여기 목을 칼로 잘라야 돼. 했어? 더 고통스러워. 칼 갖고 와, 칼. 야, 너 저런 뭐 죽여? 야, 다 나와. 조심해, 조심해. 칼 갖고 왔으니까. 나와, 나와, 나와. 해봐. 밀가루 잡았잖아, 빨리. 뭐라고? 빨리, 이제 죽여. 더 고통스러워, 저게. 목판을 딱 끊어, 어쩔 수 없어. 아버지 좀 충격적이었어. 장어를 살아있으면 기절을 시켜서 빨리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. 그걸 계속 살아있다고 막 투덜투덜 대고. 아버지가 좀 답답했다? 그럼 답답하면 자기네가 하면 되지. 왜 자기네도 안 하고 날이 시켜서. 자기네도 못 해, 저거. 장어는 웬만한 사람이 못 해요, 진짜. 장어는 그거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. 새로. 얘를 왜 들어와서. 불 올라오면 맨날 들어오던 짓. 밥하고 먹다가 끝나겠다, 하루가. 아버지, 뭐 하세요? 아, 손질하잖아, 부엇물이. 국 짜져, 아빠. 국 내일까지 끓겠어, 그러다가. 아, 얘가 왜 자꾸 피가 나오지? 어디서 얘가? 밥 다 됐어? 지금 아빠 빼고 다 됐어. 밥 하는데 2시간 걸려. 먹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. 잘 못해봐. 고맙다 씨는 상태부터 꾸멋고. 너무 병易네. 네, 안 그래. 때로. 나는 그 시각의 중에서. 감사합니다.